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두부 오씨 오씨 이거 스타베키가 왜 시작해 여가! 어렸어?! 기다렸어? 잠깐만... come here... 예番組 광고 여기에 젓가락ido 아? 저는 바람플로우에서 나는 나를 칭출신이다 너무 시끄러워 점프를 멈출 수 있습니까 선생님 넷 게으른 넷 넷 마찬가지 지연 그 양념이 잠시 평소에 뱉고 뭐지? 헐 헐 넌 갑자기 깜짝 놀란다 나 정말 놀랐다 왜? 왜? 아 진짜 미쳤어 뭐? 한국어? 아? 어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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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미춘 너만아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지 아.. 진짜 내 삶이 왜 그러냐 아니.. 잠깐만 나는 그.. 떠든 적이 없어요 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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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쉿다운 아.. 진짜 오케이 오케이 와.. 아.. 아.. 저는 다운플로우더에서 여기 집에 나 혼자 있으니까 소리 왜 칠렸냐? 소리 왜 칠려? 저는 한국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쉿 조용히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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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한국어로 말하지 고마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조용히 조용히 좋아 제발 아우 답답해서 죽겠다. 살려주세요. 아우 하나님 아 몰라. 부추님 좀 살려주세요. 진짜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살았냐. 아 무슨 말 잘하시는데? 아니 나 조용했어. 진짜로. 아 경찰 모르게 싫어. 어 알았어? 잘하진? 아니 잠깐만 나는 그 조용했다니까 왜 자꾸. 아우 진짜 미친 시래기야. 뭐야 저 여자? 누구야? 왜 자꾸 그런 거야 우리집에? 전부 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아우 미친 놈아. 너가 진짜 제발. 제발 진짜 뭐 세배해야 돼? 시끄럽게 만들지 마. 알았어 알았어. 안 할게. 조용히 할게. 조용히 할게니까 올라오지 마. 왜냐면 나는 조용히 해 있어요. 아우 서른... 뭐 뭐 뭐 뭐 뭐 뭐 뭐. 37. 37. 야 너가 이제 40대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? 다른 사람한테는 좀 배려해야 돼. 배려하는? 배려한 건? 한국으로 할 줄 알아요? 지금 항상 아니야. 한국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아 그냥 시끄럽게 만들지 마. 제발. 알았어. 안 할게. 아 나 또 귀찮아. 여기는 몇 번 와야 돼. 얼마나 귀찮아 나도 아니 그러니까 내.. 뭐 참 조심해 아 진짜 미쉽다 어우 답답해 뭐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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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어 아 진짜 미쉽다 아 진짜 미쉽다 아 내 삶에서 진짜 깜짝이야 아유 아 아 알치게 사냐고요 아니 선생님 그렇게 살면서는 그냥 밀라나 주택에 살아 여기서 와라 여기 옆에도 주택이 있잖아 비싼게 내 옷 어떻게 아니 나는 좋은 일이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나한테 아 한 번 더 주행하는 거 아니잖아 아 진짜 아 진짜 쓸쓸 아유 진짜 진짜 아 진짜 아유 진짜 일비친 사람들이야 아유 아 컬 아 컬 나 씨발 뭐야 왜 뭔 내 컬 왜 가져갔는데 이 아 아우 씨 무슨 일이냐 아 아 아 잠깐만 나 나 저기 씨 아니 잠깐만 헤이 헤이 컬 풀려 아 아 왜 그래 어 뭐야 왜 이래 아니 씨 나한테 물 뿌렸어 어 여자가 외국인 여자가 외국인 여자가 어디 있어 외국인 여자가 들어와서 나한테 씨발 아니 씨발 가만히 있었는데 씨발 나한테 씨발하네 말이야 왜 왜 너 어떻게 왔어 여기 밥먹으려고 갔지 지팡인 밥이나 가자 아니 근데 니가 갑자기 싸운다고 왜 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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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옐명하고 하는데 괜찮아 지현나가 카메라 어디다 뒀냐 야 이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우리 팀 아이 씨 아 아 대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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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워 왜 대구아 시끄러워 한국어 아 z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